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종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모의웨킹 QA 때 질문 받았던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을 주셨냐면요. 서비스 중인 고객사 홈페이지가 너무 중요해서 고객사 홈페이지를 그대로 복사해서 모의웨킹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나요? 복사를 하게 되면 고객사 측에서 코드를 제공하는지 아니면 컨설팅 쪽에서 기능 구현을 해서 모의웨킹을 실시하나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고객사 쪽에서 이렇게 모의웨킹을 모의웨킹이 어떤 방법론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좀 달라집니다. 안 주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블랙박스 형식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은 외부에서 실제 범죄자처럼 진행하여서 내부에 침투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떤 블랙박싱 형태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형태가 아니고 시큐어 코딩 관점이나 아니면 오픈 소스를 점검을 할 때는 고객사 쪽에서 소스 코드를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혹은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저희가 그 테스트 베드에다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 테스트 베드에 할 때는 고객 쪽에서 소스 코드를 주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실제 서비스하고 동일하게 테스트 서버를 만들어서 주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스테이지 서버라고요. 보통 이제 개발 서버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지 서버 어떻게 보면 테스트 서버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개발 서버를 또 테스트 서버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야기가 조금 용어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저희가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서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지 서버입니다. 준비하는 서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개발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분별로 어떤 기능들을 테스트하는 목적으로 보통 개발 서버들을 많이 이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픈하기 전에 그러한 완벽한 서비스보다는 어떤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 파트 하나하나 여기다가 이제 개발 서버에 올려서 기능들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고 그 기능들이 어느 정도 구현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스테이지 서버라고 해서 이쪽에다가 올립니다. 스테이지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충분하게 리얼하게 서비스를 테스트를 하고 난 뒤에 아 이제는 오픈해도 된다 라고 할 때는 실질적으로 오픈된 그런 실 서버에다가 이렇게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테이지 서버라는 것이 만약 준비가 안 돼 있거나 그랬을 때는 이 개발 서버에서 이제 이쪽으로 소스코드를 이제 옮겨서 옮겨서 이 스테이지 서버하고 또 다른 거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야 하잖아요. 이 내부적으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스테이지 서버하고 또 다 똑같은 것을 또 하나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모이해킹 인력들이 이쪽 대상으로 진행하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이런 반법론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고객 쪽에서 이제 소스코드를 제공해주냐 아니면 소스코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비슷한 서버 테스트 서버 기능 구현이 되는 이런 모이해킹을 실시하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첫 번째는요. 저희가 모이해킹 업무 중에서 단지 이렇게 침투하는 목적으로 하는 방향 그러니까 그 반법론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 이외에도 소스코드의 시큐어 코딩 진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큐어 코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발 단계에서 모이해킹 업무 중에서 개발 단계에서 보안성 검토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이해킹 컨설턴트가 들어가서 검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개발 단계라고 하면은 정말로 이제 디자인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모든 기획들부터 이제 보안성 검토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했는데 기획자가 어떤 것들을 기능적으로 설계를 해서 여기 있다가 이제 디자인을 입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개발자분들이 오셔서 그 설계한 대로 기능 구현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설계하는 단계 지금 현재 이 단계도 아닙니다. 이 설계하는 단계 어떻게 보면 요구사항이나 요구사항하는 부분이에요. 설계 요구사항 부분인데 이 단계에서부터 이제 보안 담당자들이 특히 이제 모이해킹 인력들이나 아니면 이제 컨설턴트들이죠. 근데 저희가 취약점 분석 관점, 모이해킹 관점에서 봐야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모이해킹 인력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소스코드 이거는 이제 그냥 블랙박스 형태의 그런 모이해킹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이 구현 단계부터 들어가는 인력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소스코드를 볼 수 있거나 아니면 이러한 설계 단계에 그런 SI 업체나 그런 경험을 했던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밖에 없죠. 조금 더 더 볼 수 있는 관점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개발 단계부터 이렇게 들어갈 때 저희가 요것을 개발 단계, 설계 검토 단계에서 검토를 해서 여기에서 이제 취약점이 뭔가 있다,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예측을 할 수밖에 없죠. 그 문서를 보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SQL 인젝션이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자하고 그 다음에 기능 구현하는 분들한테 이런 취약점들이 있으니까 요거는 시큐어적으로 어떤 모듈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방어를 해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컨설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능은 현재 다 구현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요것들을 소스코드를 이제 실질적으로 코딩을 하는 거죠. 요 기능 개발까지 어떤 구현 개발까지 아니 그 계획까지 말이 좀 꼬이는데 계획까지 세워지면은 실제 이제 기능을 구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능 구현하면은 이게 소스코드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 소스코드를 가지고 이제 그 서비스를 소스코드를 모두 받아서 저희가 자동 분석도 하고 수동 진단을 통해서 시큐어코딩을 진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보통 이제 자바, 왜 그러냐면 공공기관 쪽이나 그쪽이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보통 개발을 합니다. 거의 다 개발을 한다고 보시면은 돼요. 그래서 자바하고 JSP 환경에 그런 소스코드 진단 하는 경우들이 여러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실무로 가시면요. 그리고 이제 자동 분석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에서는 이제 포티파이나 이제 스페로 같은 경우 그런 도구들을 이용해서요. 자동으로 이제 진단을 다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뭐 한 10만 개 정도 소스코드가 10만 개 정도 된다. 그러면은 그 자동 분석도구로 돌려야만 판단이 되겠죠.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직접 10만 개의 그런 소스코드를 다 분석하고 어디서 뭐가 문제인지를 다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 분석도구로 돌린 다음에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오탄이나 가탐 같은 거 나온 것을 이제 걸러내고 그 다음에 수동 진단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이제 컨설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소스코드를 직접 봐야겠죠. 그러니까 고객사한테 소스코드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쪽 컴퓨터나 서버에다가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소스코드 받았던 것은 나중에 혹시나 외부에 노출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젝트 끝나고 난 뒤에는 명확하게 요거를 삭제를 하고 이제 나와야 하는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렇게 소스코드 시큐 코딩 진단이라는 프로젝트를 갔을 때는 이제 코딩을 코드를 받아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모이애킹 업무 중에 어떤 잠재적인 취약점들을 더 찾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박스 형태로 하면은 저희가 대외적인 서비스에서 웹 서비스를 통해가지고 내부에 침투가 되는가를 이제 보는 것들을 이제 모이애킹이라고 한다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모이애킹에서 여기에서 찾아낼 수 없었던 것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컨설팅마다 컨설턴트마다 이제 다릅니다. 모이애킹은 이제 역량마다 취약점들이 도출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도출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게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능력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A라는 회사에 컨설턴트가 한 명이 들어왔는데 이번 연도에는 5개 정도 나왔어. 그러면은 당연히 그것이 모이애킹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감소가 돼야 하는 건데 내년에 이제 또 받았더니 막 15개 20개 나왔어.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모이애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도출이 되는 겁니다. 이유는 정해진 시간 안에 이제 프로젝트를 끝내야 하기 때문에 그 정해진 시간 동안만 이제 모이애킹을 수행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잠재적인 취약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검토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더 더 이게 프로젝트를 차라리 그런 모이애킹이나 그런 것들을 대외적인 서비스 대외적인 그러한 범죄자 어떻게 보면 공격자 입장에서만 우리는 검토하지 말고 소스코드를 직접 보면서 차라리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찾아내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 라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방향을 잡으시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소스코드를 보고 모이애킹 인력들이 취약점들을 찾는 겁니다. 물론 이제 모이애킹 입장에서 볼 때는 컨설턴트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좀 심심하죠. 왜 그러냐면 자기는 정말로 이게 실서비스에 대해서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이제 취약점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블랙박스 형태로 뭔가 이렇게 찾아내면서 시스템 침투하는 그런 히어로를 느끼고 싶은데 소스코드를 보기 때문에 조금은 심심해지는 것이죠. 뭔가 힘이 빠질 수도 있는데 많이 찾아집니다. 그 대신요. 많이 찾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소스코드를 보기 때문에 아 이 개발자가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일부 배울 수는 있습니다.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소스코드를 받기보다는 그 소스코드를 받을 수 있는 경로들을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뭐 FTP로 이제 모이애키들이 모이애커들이 필요한 그런 소스코드들을 뭐 봤던지 아니면 한 번에 봐둬가지고 이제 모이애킹을 할 때 아 A라는 부분에 SQA 인젝션이 나왔는데 아 이게 소스코드를 보니까 비슷한 애가 있어. 비슷하게 코딩한 애가 있어. 그래서 이 변수들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더 잠재적인 취약점들을 미리 찾아내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담당자들이 어떻게 기획을 하냐? 따라서 있니 없냐? 이렇게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뭐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고 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관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오픈소스 게시판이나 블로그로 되어 있을 때 비슷한 환경으로 구축하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이게 제일 대표적인 것은 만약 이 고객사가 워드프레스라는 것을 구축을 했어요. 워드프레스라는 CMS 그런 블로그 형태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게시판이나 그런 것들 플러그인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구축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다고 합시다. 예전에 이제 저희 국내에서도 뭐 이렇게 오픈소스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도 많고 외국 같은 경우도 많아요. 뭐 온보드라는 거 있고 제로보드라는 거 예전에 들어봤을 겁니다. 지금은 좀 이렇게 이름들이 좀 많이 바뀌었지만은요. 하지만 이러한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게시판으로 되어 있는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해킹하는 것도 괜찮지만은 조금 더 명확하게 찾기 위해서 이제 오픈소스의 코드들을 다운로드 받는 거죠. 그래서 워드프레스로 되어 있다. 그러면 워드프레스의 몇 점대인 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겠죠.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자바스크립트 내에도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요. 그러면은 이 두 번째 입장, 세 번째 점검이 두 번째 입장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오픈소스가 어차피 똑같은 코드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 여기서 발견된 취약점들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는데 소스 코드를 보면서 이제 신규 취약점들을 거의 찾아내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거의 진짜로 버그헌팅으로 진단을 하게 돼요. 뭐 찾기도 힘들뿐더러 하지만은 뭔가 이렇게 딱 하나가 나오면은 뭐 금강 캐듯이 계속 취약점들이 나올 수는 있고 좋은 것은 자기가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먼저 찾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오픈소스에서는요. 먼저 찾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CV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을 자기 이름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죠. 제 경험은요.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제 경험이고요. 그 다음에 제 경험 이거 이외에도 이제 뭐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아마 소스 코드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의 프로젝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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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